이정수 의원님,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장이라면 장바구니에 다양하게 담아놓는 게 확실히 좋은 전략이 될까요? 그것도 지금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오늘 장주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중소형주들은 이런 장은 원래 중소형주들이 좋아요. 원래. 그러니까 중소형주장은 여기서는 그냥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걸리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의 포지션이 이제 어디가 갈 거냐. 그러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넘어갔을 때에서 그동안 못 갔던 IT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경기문가주의 건설주가 갈 거냐. 아니면 그동안 쉬었던 철강주가 갈 거냐. 아니면 복병이었던 증권주, 은행주가 움직일 거냐. 지금 얘네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장중에 지금 이거를 계속 분석을 하면 이게 답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흐름을 살펴보면 어디가 움직일 건지 대충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에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 다 움직입니다. 시간 차는 있겠지만. 그런데 중소형주들이 제일 만만해요,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제가 안 하는 쪽이 있죠. 정치 테마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잘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 10% 갔다가 하루 또 10% 빠지고. 결국은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를 하고 그리고 제약주들도 제외를 하면 나머지 섹터들이 있죠. 거기에서 중소형 건설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소형 화학주 섹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소형 남북 경영업체 섹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소형주 찾아보면 소비주들도 중소형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이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섹터들을 패턴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가장 최근에 이제 자연과 환경처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차트들을 많이 찾으시면 좋아요. 자연과 환경의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이제 1,000억이 안 됐는데 지금은 1,200,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1,200, 지금 30억까지 올라왔는데 전일, 오늘도 아마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한 2,000억짜리가 제일 만만하기는 한데 5,000억 이하 정도 되는 중형주 내지는 소형주들이 움직임들이 확실히 좀 빠를 것 같고요. 대형주들 쪽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는 애들 순환매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해서 강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소비주 쪽에서는 CJ라든지 CJ그룹주들 만만하죠. 그렇죠?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고 최근에 조정도 받았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좀 떠있기 때문에 잘 공략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식의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눌림을 주는 바닥에 있는 애들이 유리할 거고 소형주 쪽에서는 자연과 환경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있는 애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이렇게 있는 애들이 지금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드렸던 카프로도 조정받으면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차트가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은 1800억, 딱 사이즈가 딱 괜찮죠? 이런 식의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잘 싸게 공략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하시고 대형주들은 순환매 쪽으로 바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애들 그렇게 여러분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